우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전율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연장의 분위기는 연주자들이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주자 입장에서는 관객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솔된 어떤 리액션, 솔직한 리액션을 해주신다면 같은 시간에서 같은 순간을 나눴다는 그런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을 시작해서 많은 도시를 돌면서 연주를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있을 모든 공연 다 재밌게 봐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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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